이번 시간에는 다독사와의 100을 완벽히 잡는 수, 배없이 깔끔히 잡는 수,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, 이쪽을 뻗는 선은요, 100이, 여기서, 여기를 두면은요, 이건 죽습니다. 죽은 모양이에요, 100이. 안 돼요, 이거는. 그럼 100은 뒤에서 메꿉니다.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, 이렇게 해서 패가 되죠. 패가 되면 실패입니다. 완벽히 잡아야 되는데, 그러면은 다른 수는, 여기는, 이건 안 되겠습니다. 이건 빅이죠. 100이 안 나도 빅이에요. 안 나도, 여기에 놓을 때, 뒤에 메꾸면은 빅이 되죠. 그래서 여기서 완벽히 잡는 수는, 이쪽을 젖힙니다. 이렇게 젖히면은, 백이, 여기는, 이거 연결되죠. 백이 안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. 이때 단수를 치면은, 이것도 뭐 안 따질 재간이 없죠. 이렇게 두면은, 이 모양은 죽었죠. 유가 무관해요. 이거는 깔끔히 잡았습니다.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. 젖혔을 때, 뭐 안 막을 재간이 없죠. 단수 치고, 이렇게만 두시면은, 백을 완벽히 잡는, 어, 모양이 되겠습니다.